하요리 봐봐 지금 이 하요리가 아까 잔데 금방 깨버렸어요 그동안 너 자는 동안 할머니 이거 이렇게 다 이거 이거 다 해서 이제 씻어가지고 깍두기 담그고 배추 잠그자 자 이거 깍두기 무 오빠가 이거 다 하람이 오빠가 도와줬다 이거 마늘 넣고 이거 먹어 자 맛있어 쟤 운다 깎아 깨물라 껍질은 두꺼운가 할머니 나도 놀아주라고 한다 가보자 애기한테 가변 여기 꼬꼼한거 하려 운 응응응응음 응응응응응응 응응응응응응응응 아 대관 nessa